그래, 가자. 그래, 하나. 하나, 옳지. 둘, 둘. 잘해, 한 번 더. 옳지, 잘했어. 다시. 옳지. 나 이걸 안 가르쳐 봤는데. 옳지. 아이고. 잘했어. 강아지 금방 배운다, 보고 따라하면. 자, 옳지. 벌써 보려고 하네. 빡빡 한번 가져와요. 그래. 옳지. 한 번 더. 옳지, 잘했어. 그림을 좀 안 해. 바다에 가서 그리라니까. 여쭈없이 바다로 그리라니까. 원래 선생님이 있으면 잘 배운다. 잘 배운다. 한 번 더. 한 번 더. 한 번 더. 옳지. 아이고, 잘했어. 바다에 가서 그리라니까. 바다에, 바다에. 바다에, 바다에, 바다에. 바다에, 바다에. 바다에, 바다에, 바다에. 옳지. 하나. 둘. 셋. 하나. 옳지. 잘했어. 심영아. 내가 보니까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겠다, 그리니. 이렇게 합니다. 이것도 외국에서 보니까 그림기가 있어요. 네, 봤습니다. 예고가 있습니다. 어르신, 한 번 더. 한 번 더. 이야, 이 애도 지금 배우고 싶은가 왜. 아주 잘했어. 아주 잘했어. 나도 해. 나도 해. 자. 그래. 와. 나갈 때 싸우자. 괜찮아, 괜찮아. 나갈 때 세게. 와. 와. 옳지. 내 게 더 심지어. 옳지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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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증명이 잘하네. 아멘